안녕하세요. 르트야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항상 영상 여러 가지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사란툴라 폐사 관련돼서 사육통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사육 방법도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가시가 많이 추워져서 지금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영상은 그전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폐사관련 내용을 메일로 참여하는 이벤트 그것도 발표하면서 그 내용도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참여는, 메일 참여는 많은 분들이 많아주셨고 이 이벤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신정동 랩탈리아에서 매장 방문해서 로즈웨어를 분양받았고 21년도에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15년 사육했고 근데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로즈웨어가 15년 살았다. 15년? 그렇죠? 15년 살았는데 뭐 더 살 수도 있는데 15년 산 게 많이 살았을까요? 그러면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5년을 살았다 그러면 보통 로즈웨어가 한 20년에서 뭐 30년? 뭐 평균적으로 사는 게 그 정도인데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거는 이제 관리 소울도 있겠죠? 사람하고 비슷해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래 살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를 잘해줬는데도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평균값이기 때문에요. 수명은, 타란툴라의 수명은 평균값으로 적어놓기 때문에 더 적게 살 수도 있고 많이 살 수도 있고 그래도 15년 동안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15년을 살았다는 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관리를 했네요. 하나는 또 어쌤엠을 사육을 했는데 3개월 정도 피클 통에 사육을 하다가 탈출을 했습니다. 피클 통 제 영상에서 보신 적 있죠? 피클 통에서 사육을 하다 보면 애들이 탈출을 하는 경우 언제 밥 주려고, 물 주려고 뚜껑을 훅 열었더니 탈출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못 찾고 아마 못 찾아서 폐사했다고 적으신 것 같은데요. 좀 빠른 중들은 피클 통에 키우시면 초보자들은 조금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저희 매장에서도 2년 이상 타란툴라를 관리하고 있는 거미진도 피클 통에 있는 개체들은 간혹 탈출시켜요. 탈출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탈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관리하다 보면 빠른 중들에 한해서요. 버러우성이나 나무이성, 배해성은 탈출할 리가 없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하나 어쌤의 진성체에서 성체 탈피 완료하고 몸을 말리는 중에 물을 뿌려서 과습으로 인한 몸 말리기 실패로 폐사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보통 탈피를 마무리하고 나서 몸을 말리고 막 탈피해서 몸이 완전히 투명한 상태에서는 타란툴라 직접적으로 건들거나 그러지 않고 바닥에 물을 뿌려서 살짝 적셔주는 거 그 정도는 흙 가지고는 잘 죽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몸을 건들지 않는 이상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뿌려서 바닥에 거미줄 바닥에 다 젖어서 거미줄까지 다 젖어버려서 몸이 적게 만들었다. 그렇다 그러면 저체온으로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냥 바닥에 적신다고 해서 그 정도로 죽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이게 만약에 겨울철이었다. 그래서 온도를 잘 안 맞춰준 상태에서 적셨다. 그러면 저체온을 의심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레탈리아에서 음... 어쌤을 네, 또 어쌤이네요. 아성체, 전개체를 과습으로 인한 폐사 한 기억이 있습니다. 건조사육했는데 사육장 원탑소에서 엽타궁 안하고 기본덮개의 기본덮개로 인한 환기문제로 폐사로 추정됩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거예요. 원탑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식기에 가장 많이 나무이성이나 보러워성도 키우는 통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곤충, 장수풍계 유충이나 이런 애를 키우기 위한 거라 구멍이 되게 조금 뚫려 있어요. 환기구멍이 되게 뚫려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통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다가 키우셨다고 하는데 음... 환기문제로 폐사한 거를 추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나무이성이나 나무이성들은 이렇게 환기가 잘 안 되는 통에다가 키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통에다가 키우시면 피크통 같은 거 아니면 환기가 잘 안 되는 통 직접 타공을 한 통 이런 것들에 키우시면 갑자기 중요한 경우가 간혹 생기죠. 간혹 생기는데 이런 거 생기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서 키우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안 해주다 보니까 카페나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이런 초보자들이 키울 때는 본인이 키우는 걸 말고도 되게 많은 많은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 초월하는 사태가 많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키우지 않게 이런 데서 키우지 않도록 하고 벌어송들은 잘 안 죽기는 한데 그래도 환기구멍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과습이라고 하는 걸 보면 습기가 사육청에 맺힌 것 같은데 아마도 겨울철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철에 과습을 만드는 방법은 환기가 잘 안 되는 통에 바닥에 이런 전기장판이나 필름에 사육장을 이렇게 올려서 사육장을 이렇게 올려서 사육을 하시면 과습으로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습기가 확 맺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기가 무조건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환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습해서 탈피할 때나 이럴 때 내 몸에 무릎길이 생겨서 저체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요. 그래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거는 초보들이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처음부터 뭐를 어떻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카페나 여기서 주소들은 얘기대로 내용대로 케어 입을 하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전문가들이 특히 랩탈리아 같은 이런 전문샵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사육세트를 구매하시거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렴한 통이 이런 통에 우선 말을 하는 곳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세요. 그런 친구들이 우선 통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게 여러 사람들을 상대를 안 해봤으니까 여러 사람들의 CS나 문제가 됐던 것들의 내용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되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를 다 없애 버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습니다. 네, 2022년 4월 어쌤. 이번에는 랩탈리아 인터넷 분양하고 왔고 허무하게 폐쇄하지 않도록 매일 대표님 유튜브 무한방복 시청하고 용품 구매할 물사육 중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음, 아주 좋은 거예요. 우선 잘 모르고 내가 잘 키워보지 않고 처음이다. 처음이신 분들은 전문가의 말대로 따라서 사육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네, 이렇게 해서 사육을 하시면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분. 오너버븐을 바닥재와 소프트화이버 소량과 함께 넣어 바닥이 습할 시 위로 올라갈 끔 세팅하여 적응 기간 이틀을 주고 먹이를 공급하여 먹은 것을 확인 후 먹이 씻거기를 뺐습니다. 이후 3시간 뒤 죽더라고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음, 우선 이 내용에서는 사육장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어떠한 사육장을 키웠는지, 어떠한 사육장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온도 계절이나 이런 것들도 안 나와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적응 기간이라는 것을 두는 경우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건데요. 적응 기간을 굳이 안 둬도 먹는 애들도 개체가 90% 이상이에요. 적응 기간을 둬야지만 먹이 먹는 정도도 있지만 적응 기간 오자마자 먹이 줘도, 아니면 사육장을 옮겨주고 먹이 줘도 바로바로 먹이를 먹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응 기간이라는 것을 두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적응 기간을 둔다고 해서 2, 3일, 3, 4일 심하게는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진짜로 말 그대로 여름철에나 이럴 때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배고파서 그냥 적응 기간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먹이 주세요. 그냥 오자마자 세팅해주고 넣어주고 그 다음날 그냥 바로 주시기 시작하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먹이를 죽고 먹이 먹는 걸 뺏었다? 먹이 먹는 걸 확인하고 뺏었다고 한 것 같은데요. 3시간 뒤에 죽었다. 3시간 뒤에. 타란툴라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알아야겠지만 타란툴라들은 쉽게 죽는 생물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폐사건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오는 거 보면 문제가 좀 많죠. 죽지 않는 애들이 죽는 경우에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 초보자들한테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걸 잘못했는지 조차도 몰라요. 이 내용을 3시간 뒤에 죽었다고 보면 가장 크게 의심하는 거는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피팅 장치 위에다가 사육장을 놔두고 환기가 잘 안 되는 통 그런 통에 놔두었거나 아니면 바닥재가 마른 그게 가장 유사하네요. 가장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곳에 사육장을 놔두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죽어요. 만약에 온도가 추운 곳에 있었다. 그러면 우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먹이를 안 먹어요. 잘. 움직임도 둔해지고 먹이를 잘 안 먹어. 먹이 먹을 때가 되는데도 안 먹어요. 잘. 이럴 때는 좀 따뜻한 데 옮겨 놓으면 시간 지나가서 먹이 먹기 시작하거든요. 이럴 때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추워서 그런다 그러면 기간이 이제 있는 거야. 먹이를 안 먹는 기간. 그다음에 이제 감기 걸리고 이제 문제가 돼서 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 기간까지의 시간이 며칠이란 시간이 걸려요. 뭐 2주, 3주 이렇게요. 근데 어? 먹이 잘 먹었던 애가 갑자기 죽었다? 보통 갑자기 죽었다 하는 경우는 온도예요. 너무 높은 온도. 높은 온도일 경우는요. 보통 30분에서 20분. 이 안에서도 죽기도 해요. 어 예전에 뭐 히팅 장치 열풍기나 이런 거요. 앞에다가 사육장을 앞에다 딱 놔두고 한 20분 30분 털어놨던 애들 전멸. 그 열풍기 앞에 있던 애들요. 전멸 이런 거. 이게 당연히 겨울철인 것 같죠? 겨울철에 히팅 장치로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히팅 장치 전기장판이건 어떤 거건 열이 따뜻한 곳에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사육장에 환기가 잘 안되면 특히 물그릇도 없고 환기도 잘 안되고 뜨거운 데에 올려놓으면 애들이 몸을 식힐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러면 되게 짧은 시간내에 죽어요. 보통은 먹이 잘 먹고 있다 갑자기 죽는 경우는 핑크토를 제외하고요. 핑크토를 제외하고는 갑자기 죽는 경우는 온도가 99%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팅 장치가 예전에는 사육장 아래에 깔고 그 위에 사육장을 올렸지만 요즘은 히팅 장치 방법이 위에다가 세팅을 하죠? 이런 여러가지 세팅 방법이 바뀐 이유가 이런 초보자들이 이런 문제점을 일으키기 때문에 좀 알거나 오랫동안 키워본 사람들은 그냥 정의자판 위에서 키우더라도 환기 잘되는 통을 관리를 하고 아니면 온도를 좀 더 낮추기 위해서 왕도한 정의자판 위에다 무언가를 깔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관리를 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초보자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 했다가 주의할 점을 모르고 사육을 하다가 죽는 경우가 생겨요.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깔지 않고 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초보자들한테는요? 그런 이유 같습니다. 레드로즈, 레드로즈와 슬해가 정자세 탈피 도중에 탈피 껍질을 못 벗고 죽었네요. 탈피 껍질을 못 벗고 탈피 껍질을 못 벗고 죽었대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피 껍질을 보통 탈피를 못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유치 때는 보통 건습 안 나눈다고 했죠? 말씀드렸죠? 건습을 안 나눠요. 건습의 습기를 나누지 않고 사육을 하고 바닥치를 적셔주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보통 탈피를 못 하는 게 99%가 물을 수분 공급을 제대로 못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1%가 습도의 영향이에요. 1%가요. 그건 몇 종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핑크토나 아니면 많은 분들, 많은 타라툴라 키워보셔 그러면 알겠지만 나중에 아성체, 준성체의 건계 계열들 보면 바닥이 완전 말라 있고 물그릇만 하나만 있어도 탈피 깨끗하게 잘해요. 그런 걸 보면 바닥재의 습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도도 있기 때문에 우선 물, 수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수분 공급이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물을 많이 안 먹었다는 소리예요. 물을 많이 먹지 못한 상태에서 탈피 주기가 들어가 버렸고 그 상태에서 물론 바닥재도 말라 있었겠죠. 바닥재도 말라 있고 안 말라 있었다고 해도 안 먹은 상태로 탈피가 죽이 들어가고 바닥재를 적셨겠죠. 여러 가지 왜냐면 처음부터 바닥재를 적셨다고 하면 바닥에서 수분 공급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탈피를 하다 보면 몸에 탈피를 못하고 벗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러면 그리고 아까 몇 종이라는 거는 핑크토나 걸리아시나 이런 애들은 따로 10배입니다. 10배로 빼버릴 거예요. 빼버리고 그냥 기본적인 여러분들 초보자들이 키우는 것들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을 제대로 공급할 수만 있고 물그릇을 내가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어떻게 하냐? 그냥 물그릇 넣어주시면 됩니다. 유채용 조그만 물그릇 있어요. 그런 물그릇을 넣어주시면 충분히 애들이 탈피 부절로 일어나는 거를 여러분들은 막을 수가 있어요. 아홈바 아홈바 어느 날 피딩하려고 보니 탈피 도중도 아니고 갑자기 다리가 꺾인 상태로 잘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밥 잘 먹고 해서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오늘 죽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우선 탈한툴라 스스로가 다리가 꺾이는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탈한툴라가 다리가 꺾일 정도에 어딘가에 다리가 끼었다 그러면 부절이 일어나요. 끊어버려요. 본인이 스스로가 끊어버려요. 다리를 끊어내서 몸에서 절단 된 상태로 있을 거고요. 꺾여 있었다라고 보면 아마 탈피를 한 거를 확인을 제대로 못 했던 거 같아요. 탈피를 제대로 못 한 상태에서 몸이 말라서 다리가 꺾여 있었던 거 같고요. 근데 밥도 잘 먹고 괜찮아지려 했나 본데 죽었습니다. 네. 왜 죽었을까요? 이거는 보시면 쉽게 아시죠? 탈피 부절로 인해서 죽는 경우는 없어요. 탈피 다리가 몇 개라도 없어도요. 탈한툴라는 잘 안 죽습니다. 먹이 충분히 잘 먹고 그리고 먹이도 잘 먹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죽었다는 내용이죠. 보통 여러분들 처부자들이 키울 때 갑자기 갑자기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냥 먹이 잘 먹었는데 탈피 잘했는데요. 갑자기 죽었네요. 갑자기 죽었네요. 물론 핑크토 열회 네. 핑크토는 어디서 어떤 개체를 어떻게 상태에 있는 애를 샀냐에서 달라지겠죠. 그거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은 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영상을 준비한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겨울처럼 추워져서 이제 열 히팅 장치를 해주다 보면 물 그릇도 없고 바닥도 마른 상태 얜 건개였으니까 건개라고 했으니까 누군가가 일 카페에서나 어디서나 건개라고 했으니까 유치인데도 건조하게 키우면서 바닥 제외는 뜨겁게 따뜻한 전기장 방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한테는 뜨겁겠죠. 그 위에 놔두고 히팅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20분 30분 1시간 그냥 뻗어 죽습니다. 탈피가 왔는데 아 얘 춥게 왔네 오늘 오늘 날씨 추웠는데 어 히팅 장치에 올려놔야지 해서 올려놓으면 또 죽습니다. 네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이죠. 네 탈암툴라를 죽이는 방법 저번 영상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두시는게 보통 사람이 사는 논도 20도 아래에 아니면 돼요. 20도 아래 아니면 좋은게 25도겠죠. 25도가 제일 좋은거고 2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만 관리해주시면 되는데 히팅 장치는 항상 사육장 근처에다 두시지 사육장을 직접적으로 닫지 않게 세팅을 해주시는게 초보자들한테는 안전합니다. 초보자들한테는요. 여러분들이 자꾸 금방 먹이 잘 먹다가 뭐하다 뭐하다 그러면 우선 온도를 체크해보셔야되구요. 그 다음에 사육장 상태 더럽거나 너무 막 사육장이 너무 좁거나 이런거 두번째 이거 확인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물 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물을 못먹고 있었으면 이게 2주전 3주전부터 물을 제대로 못먹고 있었다 그러면 특히 겨울철에 많이 죽습니다. 물이 없을때는요. 그럴 때 주의해야 되니까 왜 물이 여름철에는 일주일 가던게 겨울철에는 3일밖에 안가고 이틀밖에 안가고 말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거 세가지만 주의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초보자들은 몇가지 주의하시고 사육을 하시면 살아남툴 나를 죽이지 않고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나요? 전문가님도 인사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를 모셔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됐길 바라면서 지금 겨울철 다가오고 있죠?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히팅장치나 렉장을 주문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겨울철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차라리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렉장에다 키우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히팅장치를 잘 모르시면 꼭 샵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상담 받으신 다음에 세팅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들 처음 키우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지금 영상을 보시고 좀 오래 키워보신 분들은 왜 그러지? 그렇게 키우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초보자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에 정말 상상초월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전혀 모르시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데 정말 모르시다 그러면 랩타 채널에서 영상을 꼭 초보자 가이드 편이나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시고 사육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카페나 다른 데서 보시고 키우는 것보다 10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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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키울 때 안전하게 사육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라이브 방송에서 나왔던 이벤트 당첨자는 내일을 많이 안 보내주셨어요? 많이 안 보내주셔서 두 분한테 보르네어 블랙 보르네어 블랙 한 말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와 너무 멋있어 어떡해 hasta 좋아요! 봐주세요 너무 저희 홈페이 사람들 이름이 어렵지 않지만 저희 친구들 르 Sherlock 알рет 러스 감사합니다.